그리고 함께 제르소가 투입을 준비하는데요. 캔자시티에서는 스타 윙어 플레이어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선수인데요. 기록도 좋아요. 지금 129경기에 26번과 26번이니까. 3톱은 제르소, 자화다, 이규혁 선수가 나섭니다. 자화다에 넣습니다. 두 번가 찔러줍니다. 제르소 불가립니다. 제르소. 홍정호가 일찌감치 나와서 막고 있습니다. 제르소 흔들고 들어가면서 왼발로 짧게 넘겼습니다. 정우재에게 전달됐습니다. 정우재가 움직이고 제르소가 불가빠져 들어갑니다. 제르소! 정우재에게 전달됐습니다. 제르소! 바로 패스를 연결받고 뛰어들어가는 제르소의 위치에 찔러줬던 정우재의 패스였습니다. 이번에도 공간을 붙여주면서 제르소가 잡았습니다. 제르소! 왼밭 크로스! 제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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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르소 최후야! 제르소. 제르소! 제르소! dependencies . 철저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제르소, 철저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모습이 좀 보이고요. 좋아요, 깔려졌어요, 제르소. 오늘 전반전에 한 골과 하나의 골. 데뷔골을 기록합니다. 오늘 골단의 골.